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독특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세상에 없는 새로운 영화 한 편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영화 킬링 로맨스의 배우 이성균 씨, 이안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보는 라디오도 같이 하고 있고요. 4199님이 뭐 이성균, 이안희, 이 조합 싫합니까? 하셨습니다. 5013님이 저 준비됐어요. 귀에 꿀발을 준비됐다고. 두 분 이야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들을 거라고. 아, 진짜 저희도 너무 기다렸고요. 어? 4564님이 요즘 이성균 씨랑 장항준 감독님 나오는 여행 예능 엄청 재밌게 보고 있대요. 아, 감사합니다. 첫 해외여행지이자 영화 알포인트 촬영지였던 캄보디아와 얼마나 달라졌냐고, 느낌이 어떠셨냐고. 알포인트 촬영지군요. 병작이죠. 제가 19년만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느낌은 굉장히 비슷한데,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주로 묵었던 곳이 좀 여기 개발되기 시작해가지고, 없던 건물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셨군요. 19년만에 가신 거예요? 아, 세상에. 요즘 장항준 감독님이랑 제가 예능을 촬영 중인데, 엄청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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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 그 듣고 보니 그럴 사람은 라디오 드라마 예능을 하는데, 너무 좋으시다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또 첫 회에서 한예종 후배인 김도연 씨가, 장동건과 이성균은 한예종의 투탑이었다, 이 얘기가 화제였어요. 농구화를 또 물려주시기도 했다는데, 이때가 그 유명한... 그 명의 농구. 네, 그 드라마 끝나곤가요? 언제 때예요, 이때? 그 드라마도 전이군요. 도윤 씨가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동건이 형은 그게 신기했고, 우리 인간계. 아니,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한예종 투탑이 장동건 씨랑 장강원도 선배님이랑 이성균 배우님이셨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후배들이 하는 얘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었고.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셨나 봐요. 그리고 도연이가 약간 착각한 게 도연이가 입학할 때 동건이 형은 학교를 중퇴한 상태였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라 같이 안 다녔거든요. 약간 인터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온 얘기였어요. 그렇게 그래도 유명하셨나 봐요. 농구화는 제가 농구를 워낙 학교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마지막 승부 때 신었던 농구화를 제가 그때 학창시점 맨날 맨발에 스니커즈만 신고 다녀가지고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농구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맨발에 맨날 농구화 신고 농구를 하다 보니까 발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군대 갔다 학교를 아카에 두고 갔는데 애들이 소각을 시켜가지고 지금 따지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현실이었는데 애들이 저 입대하자마자 소각시켰다고. 아쉽다. 양말만 신었어도. 그러니까요. 마지막 승부 농구화인데 아쉽네요. 8231님이 저는 하니 배우님 뮤지컬 보고 팬이 됐다고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시카고 봤었는데 노래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섹시하고 매력적이었다고. 아 제가 이때 봤었죠. 보셨어요? 네. 생각해보니 10년 전에 아가씨 건달들 봤을 때. 네. 왜냐하면 상대역이 류수영이시여갖고 그때 썸도 아니고 그냥 친한 오빠 동생이잖아. 보러 갔었었어요. 아 그때도 약간의 그게 친한 오빠지만. 그때는 없었는데 그때 처음 뮤데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멋있더라고요. 처음으로. 멋있었죠. 스카이 역할의 그 정말. 아 진짜 멋있었죠. 보지 말았어야 하는. 네. 그때 계기로. 근데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고. 뮤지컬뿐만 아니라 가야금 산조 독주회도 하셨죠. 제가 얼마 전에 국악 무슨 콘서트 같은 걸 보러 갔는데. 어머 정말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이하니씨가 이런 데서 하시면 얼마나 멋있을까? 아유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세상에. 국악 공연을 가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다들 반응하십니다. 정한님이. 어. 아 0422님이요. 성규님 혹시 너튜브 채널 개설할 생각이 없으시냐고. 감기로운 목소리로. 사실 진짜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진짜요? 성규 배우님은 진짜 너튜브 재질이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느낌 아시니까. 공연 방송이나 이런 방송보다 정말 너튜브에서 성규 배우님을 뵈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탐난다. 진짜 탐나는 콘텐츠가 너무 많으시고. 맞아요. 아니 이 목소리를 실제로 들으니까 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저 목소리이시군요. 갖고 계신 콘텐츠가 좀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있으시죠? 내가 너튜브 채널을 오픈한다면 난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원래는 해볼까라고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촬영이 좀 바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보류 중이에요. 그렇죠.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언젠가 그러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일 끊기면. 아 일 끊기면 기다릴 수도 없고 어쩌죠. 저희가 아쉽지만 그만 자고 일어나 뭐 이런 모닝콜 뭐 잘 자요 이런 거 한번 해주실 수 있는. 이게 되게 부드럽게 할 것 같은데 깨울 때. 뭐 육아하다 보면 알겠지만 저 아들만 둘이거든요. 정말 아침부터 욕이 나와요. 알죠 알죠. 너무 힘들어요. 저희 둘째 깨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둘 육아에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렁찬 성균 배우님의. 일어나. 무서워. 존만하게 일어나. 이 정도 이렇게 약하게 해주신 거죠? 뒤에 뭐가 있는데 참으신 것 같아요. 약간 분노가 느껴져서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한님이 또 너튜브 얘기 나왔으니까. 한희 언니 너튜브에 영상이 안 올라와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꿀단지라고. 구독자 또 애칭의 꿀단지군요. 너무 좋았다고. 하니 뭐하니 구독자 수가 25만 명이 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왜 업로드를 너무 바쁘죠. 너무 일하고 육아를 하니까 이제 정말 시간이 한 10배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콘텐츠도 어떤 걸 해야 저는 사실은 막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양질의 대화를 정말 나누는 식의 그런 쌍방향의 너튜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하나 제작했어요. 성균 배우님도 출연하시고 저희 영화의 여래이즘이라고 저희의 주제곡 같은 곡인데 그 곡을 뮤직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유튜브 재질로. 너무 재밌겠다. 방출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고에 비해 퀄리티가 되게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다 짜서 하셨겠죠. 5828님이요. 성균 배우님 최애 음식 중 하나가 봉골레 파스타인데요. 레스토랑에서 주문할 때마다 참 주저하게 된다는 인터뷰 봤다고. 그러지 말라고. 아 근데 진짜 이 대사에 저작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진짜 벚꽃 연금처럼. 맞아요. 이 정도면 진짜 있어야 되는데. 진짜요. 저희 집에 분도 계속 이걸 따라하세요.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지만 그분은 봉골레를 해주시면서 그 말씀 하실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하게 해주세요. 참아야죠. 참아야죠. 근데 너무 안 똑같아가지고. 그만 좀 하라고. 너무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시죠. 그러고 보니 두 분이 드라마 파스타 이후에 13년 만에 영화 킬링 로맨스로 만나셨습니다. 세상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세상에. 13년 전에도 근데 이성윤 씨는 이하니 씨 열정을 보면서. 야 엄청난 배우가 될 것 같은데 하셨다고요. 일단 하니 씨가 그때는 드라마가 두 번째 드라마였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좀 놀랐던 게 상대 배우들한테 최대한 어떻게 같이 눈이라도 맞춰주려고. 그런 이타적인 태도에 되게 놀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성균 선배님이 이타적이라고 좋게 말씀해 주신 거고 열정밖에 없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 봤을 때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옆으로 좀 비켜있고 선배님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연결하게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막 눈을 마주쳐드려야 되겠다는 어떤 사망원 때문에 막 깔짝깔짝 대다가 선배님 얼굴에 막 감정 잡고 있었는데 막 섀도우가 떨어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아 그때 너무 죄송스럽다. 아 좀 다시 하면 좀 조금 그때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13년 만에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고 또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죠. 아 그때 진짜 하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아시잖아요. 그때만 해도 쪽대곤에 밤샘 촬영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할 때라. 너무 피곤한데 막 새벽 3시, 4시인데도 대사 없고 자기 컷 다 끝났는데 굳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굳이 와가지고. 졸린 눈을 비비며. 섀도우를 떨어뜨리며. 긴 모자를 쓰고 섀도우를 떨어뜨리며. 긴 모자 벗어도 되는데. 너무 예쁘고. 아유 너무 예쁘죠. 얘는 정말 크게 되겠다. 아 그 보답을 또 이번에 하셨으면 되니까요. 이림님이요. 킬링 로맨스 포스터를 봤는데 이성균 배우님의 근육질 그림과 이안희 배우의 그 묘한 표정. 딱 내 스타일이야. 개봉하면 바로 볼 거라고. 감사합니다. 예고편을 봤잖아요. 그래서. 아 예고편만 봐도 대박 예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영화 킬링 로맨스 우리 4월 14일 금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영화 킬링 로맨스 세상에 없는 영화다라는 소문이 들리던데. 맞아요. 굉장히 독특한데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실 그 조나단 나. 이성균 선배님이 이제 조나단 나. 존나. 제가 불러요. 영문 이름으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의미 아닙니다. 아침부터 욕하는 건 아니고. 존 성이나. 존나. 발음을 잘해야 되네요. 존나. 존나예요. 존나. 톱스타였던 여래라는 그 배우가 제가 그 여래를 분하는데요. 그 여래가 발령기로 이제 국민 대국민의 조롱거리가 되면서 너무 시리에 빠지게 되면서 깔라섬에 가게 돼요. 사실 조금 이제 머리를 식히러 갔는데 그 존 나를 보면서 완전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이제 존나가 너무나 집착적이고 광기어린 어떤 그런 모습들에 너무 여래가 질려버리고 이 삶을 내가 성산하고 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원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도전 그런 독립을 꿈꾸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콩명씨나 이제 이영찬으로 범하는 우리 또 유람이요. 유람씨랑 같이 이렇게 거의 작전처럼 조나단 나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죠. 그렇군요. 영화 남자 사용 설명서 상의원의 이원석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유니크한 스타일로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는 분이죠. 처음에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두 분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주셨어요? 그냥 뭐 다른 분한테 뭐 드릴 생각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딱인데요. 영화 안 보셨잖아요. 아직 안 봤지만 볼 겁니다. 일단 뭐 시나리오를 봤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대본이 왔는데 좀 독특하다고 얘기를 듣고 봤는데 정말 너무 재밌는 만화책 보듯이 그런 뭐 시퀀스나 뭐 상황이라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과연 이 역할을 나한테 왜 줬을까 그런 의문심의 감독님을 만나라고 갔다가 이하니 씨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원래는 거절하려고 갔다가 긍정으로 바뀌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니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또 반대로 또 성균 배우님이 하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또 한번 던져볼 수 있겠다. 사실 배우들끼리도 믿고 던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부부 역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킬링 로맨스지만 로맨스가 없지만 어쨌든 상대 배우이기 때문에 아 진짜 상대 배우가 너무 중요하겠다 했는데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존 나라는 그 캐릭터가 사실 한국 영화에 종류 없는 캐릭터예요. 그러게요. 어떤 카테고리를 정하려고 해도 전혀 떠오르지 않고 예상이 안 되는 그래서 사실 찍으면서 저희끼리는 이거가 끝나고 개봉이 되면 우린 이민을 가야 된다. 왜요? 우리들만의 꽐라로 우린 가야 된다. 더 이상 활동은 없다. 뭐 이런 약간 그런 전투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쏟아내셨군요. 이야 더 기대가 됩니다. 이 영화의 장르는 무엇인가?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저희는 사실 영화 장르를 그냥 민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트초코. 네. 민트초코. 처음에는 사실 민트초코 나왔을 때 이게 치약 맛도 아닌 것이 초코맛도 나고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인데 하다 보면, 먹다 보면 그 맛에 중독되는 약간 민초파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킬로메스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규정짓기에는 저희가 사실 코미디도 있고 로맨틱한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음악과 뮤직, 노래도 해요. 근데 이게 또 뮤지컬 영화는 또 아니고 그리고 약간 액션도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민초, 민초 같은 영화 이런 느낌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분 이쯤에서 신청곡 듣고요. 2부에서 우리 영화 킬링 로맨스 이야기 이어갈게요. H.O.T의 행복을 두 분 다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다면? 조나단이 뭔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뭔가 큰일을 치르기 전에 항상 주문처럼 H.O.T의 행복을 부릅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 H.O.T 모르는 사람도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이 같이 들어보시죠. A star was born. 양으로 승부하는 초대형 수박만 정영용. 왔어. 랄라테. She was called upon from so many places. 대한민국은 곧 대태양이 몰아치고 말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해. And the man appeared before her like fate. 땅도 돈도 X나 많아서 이름이 X나야 조나단 나. This is my car.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거야? 어, 허니. 그렇지. Let's go. 진짜 여련님이다. 중학교 때 부서 누나 팬이었어요. 여려바를 삼기요. 마시자. 랄라테. 나 이 작품으로 복귀하고 싶어. 하이엠기인 황요래는 절대 계속 안 해낸다. 이혼하면 되잖아요, 이혼. 조나단한테 벗어나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 평생 이러고 살 거예요? 이러고 못 살아. 이제 둘 중 하나야. 조나단이 죽든 배가 죽든. 나가 죽어야죠. 이 죽겨! 문 열어야 돼요. 진짜 사람 죽어요. 안 돼! 안 죽이기로 했잖아! 바람이 온다 바람이. 네, 시내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킬링로맨스의 배우 이성균, 이한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한희가 사랑하고 배우 이성균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녹습니다. 녹아요. 영화 킬링로맨스 우리 예고편 듣고 왔습니다. 우리 서로의 역할을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한희 씨가, 이성균 씨가 연기한 조나단. 어떤 인물인가요? 조나단은 정말 꽐라섬의 굉장한 부동산 재벌이에요. 꽐라섬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꽐라섬. 다섯 개의 섬이 붙어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태평양 어딘가에 있는 꽐라섬인데 꽐라섬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동산 재벌이어서 굉장히 의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면서 또 굉장히 집착적이에요. 특히나 열애에게 와이프를 정말 트로피 와이프처럼 자신의 옆에서 반짝반짝 빛나야 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자기 옆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악세사리처럼 악세사리같이 좀 여기는 인물이에요. 근데 정말 조나단이 정말 예고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걸 누가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현장에서 성균 배우님은 진짜 이거는 본캐를 이성균으로 하고 부캐는 조나단을 가져가야겠다. 평생. 너무 매력적이군요. 이렇게 사장시킬 수는 없다. 그럴 정도로 정말 찰떡. 조나조나예요. 조나조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나조나. 아니 콜라섬은 실제로 있는데요? 없으니까. 너무 남태평양 이렇게 영화하게 얘기해 주셔서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그런 영화예요. 아무 영화가 다 픽션이죠. 반대로 우리 이하니씨가 연기한 열애 어떤 인물인가요? 운명적으로. 이하니씨가 연기한 열애는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공주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였는데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 영화의 롤을 맡았다가 참 편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약간 도피성으로 꽐라성에 휴식을 취하러 왔다가 조나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뭔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큰 상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광기와 집착에 치를 떠는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 듣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셨겠어요. 발 연기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으셔가지고 아니에요. 점점 많이 했죠. 이걸 또 연기로 볼 수 있군요. 처음으로. 두 분이 또 영화 출연을 결정하게 된 배경 아까 들었습니다. 감독님이 굉장한 꾼이신 것 같아요. 낚시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상대 이분이 꼭 할 거다 하시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인터뷰도 봤습니다. 대본을 받고 근데 미국에 갔는데 우연히 서로 만나셨다고요. 그리고 서로 진짜 할 건지 열 번 정도 또 대답을 물어보셨다고 근데 되게 오랜만에 뵀었던 건데 오빠 잘 있었어요? 하니야 잘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오빠 할 거지? 너 할 거지? 아니 오빠부터 얘기해 오빠 할 거지? 너 할 건지 얘기해 오빠 할 거냐? 할 거야? 할 거지? 확실히 할 거지? 뭐 이렇게 저희가 서가지고 손을 잡고 부여잡고 한 열 번 정도 너 가면 나 고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저도 그 감독님 미팅을 끝나고 그때 미국에 일을 써가지고 갔는데 그 뭐 어떻게 축하 파티하는 자리에서 하니 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미국에 LA에 있는 형님이랑 1차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와가지고 약간 좀 기분 좋게 갔는데 하니를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너 할 거지? 빨리 말해. 할 거야? 말 거야? 이 얘기를 서로 지금 당장 말해요. 한 열 번 정도 약간 연대 보증처럼 약속을 하면서 출연 결심을 했습니다. 감독님께서는요. 이성윤 씨의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다가 이성윤 씨가 등장하는 잇몸약 광고를 보고 또 캐스팅하셨다고요? 세상에. 그거를 감독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나의 아저씨 잘 안 보다가 요즘 최근에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의 아저씨 드라마가 좀 어둡잖아요. 어둡고 약간 닥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 잇몸 광고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잇몸이 두드러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화면에 조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스펙이 넓은 배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광고를 보고도 그렇게 그러니까 잇몸약 광고가 이제 잘 찍어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그거를 이제 진짜 하시는 그 모습이 되게 대조적이셨나 봐요. 그 나의 아저씨의 그 캐릭터와 잇몸약 광고를 하는 근데 그 두 가지를 되게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그 약간 모습을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시면서 아 이 조나단이다. 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영화 킬링 로맨스 포스터 공개되고 나서 아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성균 맞아?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야 진짜 미스터트롯 3 나가면 어떨까 생각까지 하셨다고요. 와 진짜 어떤 캐릭터길래 아니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굉장히 과장되고 만화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장이나 의상이나 감동이론에 상의를 많이 했고 같이 여러 가지 맨날 시간 날 때마다 레퍼런스 서로 보내면서 이건 어떨까 하면서 약간 구축을 한 캐릭터인데 좀 과장되다 보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마지막 유작이 되지 않을까 이걸 하면 이걸로 어떤 행사를 띄워야 될까 이런 농담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공약으로 300만 넘으면 그 분장을 하고 전곡 노래 자랑 나가겠다고 세상에 저희는 진짜 그럴 마음이 있거든요. 갈 것 같은데요. 센터는 조나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게 그 포스터의 그 몸도 선배님의 몸인가요? 상상이 바뀌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아 맞아요. 조나단을 연기하기 위해 장발의 코수염 아이라인까지 분장을 하셨습니다. 붙임머리여서 막 하고 다녔더니 또 가족분들이 또 조금 창피하셨다고 그게 분장팀이랑 얘기하다가 가발을 쓰면 너무 티가 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머리 이렇게 따가지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그게 두피가 막 땡기고 앞으로 근데 한 달 전에 이게 너무 좀 과장된 캐릭터다 보니까 일부러 머리를 하고 다녔거든요. 좀 편해지려고 뭐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계속 붙이고 다니니까 이게 좀 있잖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점점 말이 없어지고 부끄러워하고 조금만 띄워줘서 걸어. 빨리 걷기만 애들끼리. 와 이렇게 아이돌처럼 아이라인까지 그리셨었군요. 아이라인 그린 걸 이렇게 지우시면서 분장실에서 이게 있으면 너무 없으면 너무 허전해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알았어요. 시골에 계신 당승모들이 왜 왜 그러시는지. 아이라인 문신을 왜 하시는지. 당승모. 아 그 맛을 또 느껴보셨군요. 아 또 여러모로 기대가 됩니다. 하니 씨가 연기한 열애 정말 찾아보기 힘든 캐릭터인데요. 하니 씨도 연기하면서 열애의 매력을 또 흠뻑 느끼셨다고. 진짜 예고편만 봐도요. 와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민을 갈 것 같은데요. 저도 나오는 게 기대가 되면서 또 무섭고 그래요. 더 많은 걸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하니 씨의 신청곡 하나 듣고 갈게요. 어 B 씨의 레이니즘입니다. 여레이즘 때문에 신청을 하신 거냐고. 네. 여레이즘의 주제곡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또 B님이 그 계사를 하셔가지고 Bad Girl 하면서 이렇게 직접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와 또 친 분이 있으시니까 와 세상에 우리 이거 듣고 다시 만나요. 신의 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우 공명 씨가 이번엔 하니 씨의 팬 범우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 극한 직업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공명 씨가 연기한 범우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범우 같은 경우도 사실 범우만 빼고 엄마, 아빠, 전 가족이 S대 출신이에요. 정말 엘리트에. 그런데 정말로 자신의 삶을 살고 싶고 정말 총천연색을 갖고 있는 그런 맑은 영혼의 소유자인데 그곳에서는 발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시대상하고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과 그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그 삶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살아가는. 그래서 사실 열애를 만났을 때 물론 열애가 팬이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텔레파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둘이 그런 게 통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그 사회적인 어쩜 그런 약자 같은 느낌의 본인이 선택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범우가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런 걸 처음 결정하게 돼요.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이죠. 그래서 열애님을 도와서 독립을 시켜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면서 굉장한 조력자로 함께하게 돼요. 공명씨가 지금 군에 또 복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극한직업으로 굉장히 친해지셨잖아요. 그래서 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같이 연기하면서. 또 같이 이렇게 붙여서 또 한 번 더 호흡을 맞춘다는 게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만나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두 번, 세 번 만나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니고 또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게 합을 맞추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맞는 호흡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떻지? 어떤 식으로 하지? 그게 비단 뭐 진짜 최근이 아니라 선배님하고도 선배님하고도 13년이 됐는데도 물론 그 안에서 성숙한 건 있겠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매끄럽게 연기가 되는 그게 참 이렇게 다시 만나면 또 이런 호흡이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또 그 호흡도 기대가 됩니다. 촬영 감독님까지도 웃음을 참지 못해서 NG가 났던 장면이 있다고 와 이건 진짜 찐인데 배우들도 연기하면서 웃음 참기가 참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 있나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스태프들이나 감독님, 촬영 감독님이 중간에 웃어가지고 NG 난 것도 굉장히 많고 기대가 됩니다. 그들이 웃으니까 좀 더 부담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자신감도 생기면서 어떻게 웃겨야 되지? 맞아요. 주로 이성균 배우님이 그런 걸 많이 담당하셨어요. 세상에나 아마 처음 보는 선균 배우님의 얼굴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 다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웃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이분들까지 웃겼으면 와 더 기대가 됩니다. 아침연기님이요. 이성균, 이한희 배우님 킬링 로맨스 촬영하면서 제일 현타 왔던 장면은 뭐냐고 더 유심히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또 국중에 꽐라섬 태권도 홍보대사를 맡고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태권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덕담과 함께 태권도의 정권질의 영화에 풍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제일 현타가 났던 것 같아요. 되게 또 독특하게 하시나 봐요. 사실 그거 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보여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윗날목 찌르기 아래 찌르기 이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 손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말로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감독님이 또 넣으신 건데 태권도 하는 장면에서 요새 어른분들이 단톡 카톡방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걸 펀하는 펌글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덕이란 자고로 수양의 기본 덕목이며 이런 것들을 읽든 말든 그건 중요치 않고 보내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레이션으로 쫙 깔리면서 이제 태권도를 하세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이색적이에요. 되게 우리 얘기 실제적이면서 되게 한 번도 그런 걸 영화에서 극에서 한 적 없는 되게 이색적인 그런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영화 곳곳에 범상치 않은 영화하고 범상치 않은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5773님이 성규님 장발 너무 매력적인데 머리 길러볼 생각 없으시냐고 남성분들이 이렇게 장발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가 봐요. 제가 20대 때 그 뒷머리는 옛날 그 맥가이버 머리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약간 반곱술이다 보니까 앞머리는 기르다가 제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막 또 눈 가리고 하는 거를 길러보고도 싶었는데 맨날 한 눈까지 내려오면 짧게 자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지존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면 이제 귀를 넘기든 묶든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삔을 꽂을 수도 그 과도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죠. 영화로 대신 해보셨다가 합니다. 머리띠 추천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스케치북 같은 그 머리띠. 6339님이 미담 쏩니다. 예전에 배우 장혜진 씨가 스네타운 나오셨을 때 성균 씨가 영화 기생충 촬영하면서 혜진 씨의 생일날 사비로 맛있는 거 사와서 음식 사와서 상을 차려줬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난다고요. 이야 한예종 동기시죠. 아니 이렇게 따스운 남자 아니 뭐 이렇게 미담은 아니고요. 저희 배우들이 맨날 촬영 끝나고 같이 모여가지고 뭐 저녁 겸 맥주를 간단하게 매일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안주를 매일 사와야 돼요. 각자 뭐 강우선비님이 사오실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어디 신에 나갔다가 사오다가 보니까 카톡에 혜진 씨의 생일이 떠가지고 그냥 케이크랑 해가지고 안주 사온 거예요. 제가 뭐 상처를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오다 주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침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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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너무 힘이 되셨대요. 사실 되게 얼룩하고 좀 이렇게 뭔가 되게 약간 이런 대단하신 분들과 하면서 되게 그랬는데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했다고 엄청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박하선 씨 오늘 좋은 날인데 없으세요? 오늘? 저 좋은 날인가요? 만들까요? 좋은 날 좋은 날 늘 좋은 날이죠. 러브어니 0302님이 하니 배우님 이다며 이번에는 영화 유령 무대 인사 세 번 정도 갔는데요. 처음에 아버지랑 갔을 때 배우님이 상영관 들어오자마자 인사해 주셔서 너무 설렜다고 감사합니다. 사인을 또 부탁드렸는데 어 이거 팬미팅 때 사진이네 하면서 바로 또 알아보셨다고 너무 팬들한테 써잇하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팬들은 진짜 부모님 사랑 그 다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이원 씨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 주실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찾아와 주시고 시간을 내서 또 막 선물도 막 산 선물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해오시는 거 보면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또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유령에서 또 함께한 박수담씨가 너무 엄마처럼 잘 챙겨줘서 종종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넌 또 다른 후배한테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하셨다고 세상에 나 세상에 이거는 사실 좀 미화 미담이 아니고 미화 그런데 사실 저희 촬영장 가면 진짜 성균 선배님도 그렇고 선배님들이 엄청나게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뭐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보다 그냥 약간 미흡해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안아주시는 에너지 제가 이제 조금 선배의 입장이 조금 이제 대가니까 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렇게 봐주는 마음 뭔가 가르치려 들지 않는 마음 뭔가 이렇게 그냥 함께 그냥 옆에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지만 성균 선배님도 그러셨거든요.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다 보였을 텐데 진짜 그렇게 그냥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에너지를 제가 받았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또 예쁘니까 그렇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진짜로 저희 팀은 하니씨를 위인이라고 합니다. 위인 나중에 위인전이 나올 거라고 아 그만큼 너무 훌륭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한테도 듣고 친구들한테도 들었었는데 7049님이 성균님 요즘도 취미로 요리하시냐고 아니 수명씨가 요리 너무 잘하시잖아요. 정말 잘하시던데 그거에 비하면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냥 뭐 간단한 거 뭐 애들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 애들이 원할 때 맛있는 거 떡볶이라며 분식이랑 볶음밥 해주죠. 너무 서윗하시네요. 진짜 서윗하시더라고요. 쉬는 날 아들들 먹이시고 그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 핑계로 제가 먹고 싶은 거 파스타 강요화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죄송해요. 8851님이 저는 한희언니 뷰티팁 자주 따라한대요. 예전에 팥물 자주 드신다고 붓기 빠진다고 해서 정말 좋았다는데 이번에 또 뷰티팁 있으면 전수해달라고 아름다우시니까 저는 사실 요새는 그냥 효소물 마셔요. 효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또 정해져 있는 효소가 소화가 안 되죠. 난자 양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효소 양도 정해져서 태양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보충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사실 붓기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고 피부도 좀 많이 좋아지고 그런 게 효소 물이 있군요. 알아봐야겠습니다. 효소를 타먹는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벌써 이성균 씨 이안희 씨와 끝인사 나눌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박하산의 시내타운 영화 킬링 로맨스 4월 14일 금요일 관객들과 만납니다. 영화 관람을 앞둔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킬링 로맨스는 정말 아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민트 초코 같은 영화예요. 웃을 일 많이 없는 요즘 정말 벚꽃 따라 만기한 웃음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저희 킬링 로맨스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장르의 영화니까요. 저희 찍을 때도 너무 재밌고 유쾌하게 찍었던 작품이니까 그 에너지와 그 정서를 관객분들이 극장에서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개봉입니다. 네. 지금까지 킬링 로맨스의 배우 이성균 씨 이안희 씨였습니다. 꼭꼭으로는 우리 이성균 씨의 추천곡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마른파이브의 메모리지이네요. 너무 오랜만. 참 좋은 노래잖아요. 뭐 추천하신 이유가 있다면. 아니 제 매니저한테 이 톡이 추천곡 보내야 된다고 할 때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신청곡 하나씩 달라고 그랬거든요. 둘째가 신청한 거예요. 저희 둘째가 아 또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같이 인사드릴게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한 보는 라디오는 시네타운이 끝난 후에 너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분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